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1편 오늘은 사사기의 가장 화려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제대로 된 사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외로운 호랑이 같은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죠. 삼손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매우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기만큼 악명도 높습니다. 아직까지 제 주변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흔한 이름들이 John, David, Peter, Paul 뭐 이런 여러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시린의 헌신을 깨고 실패한 인물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판단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삼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기도원 등 여러 이름들과 사건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삼손에 관심이 많았고 삼손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하나 발견한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두 개라는 것.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15장 마지막 절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사기에 누구누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을 지냈더라. 이런 구절이 나타나면 그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다른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다시 다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만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두 개라는 증거입니다. 이때 저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연구하실 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성공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공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와 병행하면서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사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평행 즉 패러럴하면서 의도적으로 겹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에게 삼손에 대한 오해와 삼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성공한 삼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삼손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패와 회복 그리고 병행하는 두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냥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리라 명령을 하셨죠. 나시린은 나지르라고 하는데 바치다 헌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이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나 또는 평생 동안 서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시린의 서운을 하는 사람은 신체의 모든 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오는 머리털이나 신체의 털을 다시 깎지 않습니다. 또 음식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포도주나 독주 등 발효된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민숙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당연히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죠.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진다면 다시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하고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평생 서운한 나시린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이죠. 4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세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가 없던 집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주십니다. 24절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삼손이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오해와 진실의 장 14장과 15장이 나옵니다. 삼손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 바람둥이다. 여자를 밝혀서 하나님과 서원을 저버리고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여인에게 비밀을 노출하고 결국 눈이 뽑히게 됐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그런 사람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오해와 진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완벽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왜 성공의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하나님께 받쳐지고 구별된 나시린이 이방여인과 결혼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민족의 원수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3절에 보면 빡빡 우기면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일까요? 삼손은 결국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삼손은 젊은 사자와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삼손을 가로 막는 것이죠. 그때 삼손은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사자의 시체 속에 벌들이 집을 지었는데 꿀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 꿀을 먹고 부모님께도 들여서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후 결혼식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결혼식에서 삼손은 속옷 30벌과 거덧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물론 하객들이 이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객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 집안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아내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신부가 울며 7일 동안 괴롭히니까 답을 알려줍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했을까요?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 져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옷을 주고 화가 나서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심히 노했다 이렇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15장에서 계속되죠. 얼마 후에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삼손이 버린 줄 알고 딸은 이미 다른 곳에 시집 보냈으니 아내의 동생을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장인이 설득을 하죠. 15장 2절에 보니까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삼손은 분노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의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붙여서 이 여우들을 놓아줍니다. 놀란 여우가 서로 방대방향으로 뛰면서 추수할 논과 밭에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가 모두 불에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곡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블랙셋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합니다. 결론은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 너희들이 내 아내와 장인을 죽였어? 그러면 원수를 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블랙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슬링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맨손으로 전투해서 다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지혜롭게 집으로 가지 않고 에단 바이툼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블랙셋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죠. 전쟁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랙셋의 핍박에도 그냥 쭈그리고 살면서 삼손을 바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서 블랙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 새 밧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당나귀 턱뼈를 주워서 블랙셋 군대 천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성과죠. 삼손은 전투 후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에나꼬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삼손이 20년 동안 사서로 있었다고 말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삼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이 여자를 밝혔다.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오해이며 또 맞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14장과 15장만 보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만 보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두 번째 이야기 16장을 보면 진실이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심 구절은 14장 4절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밝혀서 블랙셋 이방 원수의 나라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랙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랙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랙셋의 지배를 받고 탄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이 블랙셋 손에서 건져낼 사사로서 싸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블랙셋과 싸우려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셔서 지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정말 여자를 밝히고 여자 때문에 딥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후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장인이 사과하면서 아내를 버린 것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더 이쁜 동생을 주겠다고 삼손을 다독거립니다. 삼손이 정말 여자만 밝히고 여자 때문이었다면 더 이쁜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로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14장과 15장의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6장에서는 삼손이 창녀에게 들어가고 드릴라를 사랑함으로써 잘못된 여자에게 빠지는 오류를 범합니다. 때문에 삼손이 여자를 밝힌다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린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삼손이 술을 마셨는가? 술을 마심으로써 나시린의 헌신과 맹세를 쉽게 저버렸다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반반입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포함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 건포도 등 포도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민숙이 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에서 포도원에 갑니다. 나시린이 포도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포도원의 소산을 먹으러 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막은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은 삼손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16장 때문에 16장의 삼손으로 14장과 15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사자를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세팅한 것이죠. 삼손이 직접적으로 술을 마셨거나 포도원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은 16장에 가서 나타나는데 16장 3절에 밤중까지 누워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또 드릴라가 머리를 묶을 때나 머리를 자를 때 몰랐다면 술을 먹고 자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다만 술을 먹지 않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삼손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잘 때 머리 끝을 만지면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세번째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죽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죽은 사자 시체에 벌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나온 꿀을 먹은 사건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됩니다.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확실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부모님께 주워 먹게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또 부모님께 부정한 음식을 몰래 먹인 아주 나쁜 놈이죠. 부모마저 속였던 부모마저 더럽힌 천하의 폐류나가 된 것이죠. 어떻게 나시린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틈을 타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삼손 혼자만 먹으면 수수께끼의 질이 떨어집니다. 삼손이 혼자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답을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억지다 너만 아는 얘기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까지 경험한 사실이라면 혼자만의 상상이나 경험이 아닌 것이 되죠. 수수께끼가 좀 더 완벽해집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삼손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와를 버리고 도망가서 또다시 창녀 생활을 하는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다시 아이를 낳고 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바람이 나서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와의 아내처럼 방탕한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율법과 도덕까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비난할 수 없듯이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 천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피해 없이 이 임무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노력하고 블레셋의 농토와 토지를 다 불태우고 블레셋 군대를 죽이는 이 일을 혼자서 삼손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말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얻어낸 답으로 이겼기 때문에 삼손은 어느 정도 비난과 책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을 모두 태운 것도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은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쏟아졌죠.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손은 또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나서게 되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잡혀서 블레셋 군대에 넘겨짐을 당합니다. 이 틈에 삼손은 군대 천명을 당나귀 턱뼈로 전멸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더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손의 잘한 일까지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고 상식과 율법까지도 뛰어넘는 삼손의 순종과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삼손처럼 부여잡으시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